스마트폰의 파워디렉터 파워디렉터에서 스마트폰의 파워디렉터에서 최신판에서 글꼴, 서체, 폰트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 사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의 파워디렉터를 터치합니다. 제가 미리 준비한 프로젝트를 하나 터치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를 터치해서 화면에 이런 화면입니다. 여기에서 글꼴을, 글자를 넣어서 서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글꼴은, 서체는 이 아이콘이죠. 레이어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레이어 아이콘을 터치해서, 저는 기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먼저, 테두리가 있는 글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이걸 딱 터치해서요. 터치한 다음에 플러스를 누르면 돼요. 터치하면 이렇게 동그라미 플러스가 생겨요. 플러스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여기 눌러서 편집하기 이렇게 해놨죠. 이렇게 눌러서 편집해도 되고, 아래쪽에 보시면 텍스트 편집이라는 게 있어요. 텍스트 편집을 터치해도 됩니다. 저는 텍스트 편집을 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붙여넣기를 해 보겠습니다. 파워 디렉터 최신판 변경된 글꼴 이렇게 제가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글자를 집어넣고 저장을 터치합니다. 오른쪽에 V자 있죠. 이것을 터치하면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글자가 바뀌었죠. 여기에서 여기에서 일단 먼저 꿀꿀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일단 디자이너에 가서 여기 디자이너라고 있죠. 디자이너에 가서 양식을 설정하겠습니다. 디자이너를 터치해 가지고 색상을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색상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면은 여기서 저는 노란색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형식에 가서 이 위에 형식 있죠. 형식을 터치해서 볼드를 터치하겠습니다. 볼드를 다시 해소하려면 다시 터치하면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했습니다. 여기 가운데 정렬이죠.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이 정렬에 해당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서 글꼴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글꼴 있죠. 본격적으로 이 글꼴 글꼴은 서체, 폰트 등 여러가지 다른 표현을 쓰죠. 글꼴을 터치하겠습니다. 글꼴을 탁 터치하면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가로로 인터페이스를 설정했으면 오른쪽에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글꼴 이렇게 나타났죠. 그리고 여기 제일 앞에 즐겨찾기가 있어요. 즐겨찾기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전에 보지 못한 거죠. 자기가 자주 사용하는 글꼴을 즐겨찾기에 등록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모드가 있죠. 모드는 모든 글꼴을 다 본다 이 뜻입니다. 모드를 터치하면은 여기 빙그레트 볼드가 있죠. 최근 사용한 항목에서 여기 하트가 보이죠. 여기 보시면 하트가 여기 보입니다. 하트. 이 하트가 즐겨찾기입니다. 이걸 탁 터치하면요.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요. 그러면 즐겨찾기에 이것이 등록이 여기가 정등록이 됩니다. 모드에서 다시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모드는 모든 글씨를 다 본다는 겁니다. 서체를. 그 다음에 손글씨. 손글씨로 된 서체를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손글씨만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리언즘이 모아놔서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뉴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다운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툭 터치하면요. 지금 다운됐죠. 이렇게 다운이 됩니다. 이 아래쪽도 다운받아 보겠어요. 뉴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툭 터치하면 이렇게 다운이 돼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서체가 선택되니까 이 화면에도 모니터에도 색깔이 서체가 바뀌죠.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 위에 보세요. 서예 라고 되어 있죠. 서예. 서예를 터치해 보겠어요. 서예를 터치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제일 위에 거 카페24 이거 있죠. 이거 터치해 보겠어요. 툭 터치하면 다운이 됐죠.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서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노 스페이스도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 글꼴은 이거는 다 시스템이 있으니까 서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파이레스입니다. 여기에 파이레스 있죠. 파이레스를 터치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파이레스를 세 가지를 등록해 놨는데 파이레스는 자기가 구한 서체를 자기가 구한 서체를 여기에 등록하는 겁니다. 파이레스 여기에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 위에 플러스가 있죠. 더하기가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더하기를 터치하면 자기의 서체가 들어 있는 서체가 들어 있는 폴드로 가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저는 SD 카드의 강좌 앱 핵심 이래서 그 속에 있는 서체 폰트 191개 모음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이 폴드에 저장을 해 놨어요. 그래서 자기가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폰의 내장 메모리 혹은 SD 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그 서체 폴드를 찾아가면 됩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지금 191개의 서체를 제가 별도로 모아 놨어요. 저작권 없는 서체를 모아 놨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아래쪽에 내려가면 서체가 지금 많이 있죠.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면 됩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이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기천년 볼드책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걸 터치했어요. 터치하면 자 그러면 여기 벌써 왔죠. 이게 보세요. 여기 보시면 경기천년 제목 볼드라고 왔죠.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서체도 여기 바뀌었어요. 이렇게 할 수 있고 다시 한번 더 설명 드리면 파일에서 여기 선택된 다음에 자기의 사용자 서체를 가져옵니다. 여기 더하기 있죠. 저 위에 더하기 있죠. 더하기 여기에 더하기를 터치합니다. 더하기를 터치해서 자기가 저장해 둔 그 서체 폴드를 찾아갑니다. 저는 여기 서체가 여기 많이 있잖아요. 이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나눔 손골씨 딸에게 엄마가 이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걸 갖다가 길게 이렇게 눌러요. 아까는 그대로 내가 툭 터치해서 바로 들어갔는데 길게 누르면 앞에 이렇게 동그라미 부위가 체크가 딱 돼요.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 상대에 선택이 있어요. 선택을 터치합니다. 선택을 딱 터치하면 이렇게 여기 보시면 서체가 여기 들어왔고 화면에도 걸치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파일에서 이와 같이 플러스를 눌러서 자기가 원하는 서체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서체를 이렇게 지정해 두고 서 저는 이 서체를 굉장히 많이 제작권이 없는 서체를 이렇게 191개를 모아두었습니다. 이런 서체가 필요한 분에게는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은 연락 주세요. 그래서 여기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세요. 여기 길게 눌렀어요. 그리고 선택을 누르면 여기와 같이 아래쪽에 서체가 이렇게 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까 여기 절개찾기 있죠. 절개찾기 요거 요거 긴기천념 볼드에 있어요. 여기 하트 있죠. 하트 이것을 제가 터치라고 해 보겠어요. 여기 하트 있는 거요. 하트를 딱 터치하면은 하트가 지금 됐죠. 그러면 제일 앞에 한번 가 볼게요. 앞쪽으로 가서 절개찾기가 있잖아요. 절개찾기 터치해 보겠어요. 그럼 절개찾기에 이렇게 등록된 것은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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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상 새로 바뀐 파워디렉터의 서치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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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